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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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이라는 것이 모든 식품의 기초가 되죠. 간을 맞추는데. 그런데 소금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국내 학자나 외국학자보다도 의사들은 소금을 기피하라. 이게. 거기에 저 자식은 상당히 열이 납니다. 식품 첨가물 분야의 대가 지성규 박사 생리화학과 식품학을 전공한 그는 반평생이 넘도록 식품 외길만을 걸어왔다.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로 국내 최초로 식품 첨가물을 생산함으로써 식품 첨가물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질병의 고통 없이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성규 박사가 꿈꾸는 세상이다. 왜 그러느냐. 소금이라는 것은 모르고들 소금을 섭취하지 말라 자꾸 그러는데 우리 사람이 인간이 어디서 나냐면 바다에서 나왔다는 학설이 가장 신민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구가 형성되면서 지구 온도가 내려가고 지각이 형성되면서 처음에 물이 바다가 생겼죠. 그렇죠. 바다에는 어떻게 됐어요? 소금이 보통 3%입니다. 소금. 그래서 3%의 소금물에서 우리가 생명이 탄생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기를 뵈면 아기가 어떻게 됩니까? 양수 안에서 유용하며 살죠. 양수도 역시 3%의 소금. 그리고 또 의학계에서 의사들도 하는데 심장의 이식을 할 때 이식을 할 때 끈에 가서 연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때 3%의 염수에다 당부가 이동합니다. 심장이 거기서는 안 주고.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인간이 발생되어서부터 소금하고 떨려야 떠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금이라는 것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의학계에서 혈압을 올린다. 이기야. 그렇죠? 혈소금을 먹게 되면 그걸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소금이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면 두 가지 물질이 합친 거에요. 나트륨이라고 많이 들었죠? 네. 나트륨하고 염소. 이게 이제 이렇게 합친 것이 소금이거든요. 이제 청산화학식을 안 쓸래요. 안 쓸 수 없네. 나트륨을 이렇게 표시하고 소금을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그럼 이것이 이제 물에 들어가면 물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양재물이에요. 양재물은 아시죠? 네. 양재물이 되고 염산은 뭐냐면 염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염소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을 먹게 되면 염산이라는 게 저게 산이라는 얘기예요. 저게. 저게 산이 우리 혈관을 갖다가 혈관이 뭐냐고 인체는 정말 단백질이 되었다는 전제조건을 항상 생각하라. 이게. 인체라는 것이 무슨 실험실에서 얘기하는 초자 기구도 아니요. 공장에서 스테레스도 아니에요. 이거 단백질이야. 그러나 식물은 뭡니까? 세료로스죠. 모든 게 세료로스가 주체이고 동물은 단백질 주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단백질이라는 것이 항상 얘기하지만 산에 이것이 단백질이 응결하거나 응축하거나 줄어들어. 산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혈관 벽이 이렇게 있다면 의사들에게는 혈관이 있다면 여기에 염소가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뻣뻣해지죠. 탄력성을 없애요. 탄력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보내는 혈액 양은 일정한데 이것이 그래도 혈관이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데 탄력성은 상식을 하니까 뻣뻣하니까 혈압을 견디질 못하지. 그러니까 혈압이 오르는 거라. 그럼 이것이 계속 혈압을 견디질 못하는 것입니다. 테들을 곧루 구약하거나 포Have상도 이렇게 혈압을 견디질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고 막 흩내되고 저는 홈압을 견디질 못하면